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성소가 불꽃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나는 재투성이가 된 길을 기어 재단으로 갔다. 빈 재단. 여전히 생명의 초월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차가운 재단에 비는 것뿐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신에게 기도를, 제 비천한 생명을 바칠 테니 성소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죽었다. 여기는 세피루트, 생명의 초월자를 모시는 성소다. 한때는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한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죽어가는 커다란 짐승처럼 우울하고 처연한 곳에 불과하다. 그래도 손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찾아온다. 생명의 초월자라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기대하면서. 이곳에 생명의 초월자가 없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에런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당신은? 글쎄요. 제 목적은 초월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서요. 여러 이유가 있죠.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초월자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있는 건가요? 생명의 초월자와 연관이 있겠군요. 이를테면 초월자를 소환할 수 있다던가. 광증에 의해 변해버린 폐하께서는 마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죠. 생명의 초월자도 없는 이런 황량한 성소에 폐하를 자극할 만한 마력은 없을 줄 알았는데. 폐하께서는 무엇에 이끌려 이 정원까지 나오신 걸까요? 다른 꽃들은 전부 빛나고 있는데 이 꽃만 시들어 있군요. 수상하게 말이에요. 폐하께서 서 있던 자리에 꽃이 시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원관리에 목숨이라도 가운 듯한 저 정원사가 시든 꽃이 나오도록 두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꽃의 마력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꽃뿐만이 아니에요. 정원 전체 식물들의 마력이 깃들어 있어요. 마력을 숨기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괜히 식물들이 빛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는 건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일단 격리가 우선이에요. 정원에서 떨어진 별채에 폐하를 옮기고 마력을 막는 결계를 치죠. 어서 가요. 깨어났군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몇 송이 시들긴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잘 살아 있어요. 깨어나자마자 처음 묻는 게 정원 상태로군요. 당신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괴물을 막았었더니 본인이 얼마나 다쳤는지 보다 꽃이 멀쩡한지가 더 중요한가요? 어째서인가요? 대체 정원이 당신에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지키려 하는 거죠?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은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란디스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인식할 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전쟁고하임을 알았다.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나를 세피로트의 신관들이 구해주었다. 그들은 내게 이름을 지어주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며 성심성의껏 길러주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내가 헤매던 곳이 세피로트 근처였고 그들은 생명의 신관다운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책임감만 담긴 무미건조한 애정. 하지만 그로 인해 난 살아갈 수 있었다. 신관들에게 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난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일에 끼어들었다. 바로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신관들은 말했다. 성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성소의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늘 정성껏 정원을 돌봤고 나 역시 그들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나는 성소의 정원사로 자랄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신관들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없어졌다.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성소와 신관들은 내 세계의 전부였다. 그들이 없는 세계를 상상조차 한 적 없었다. 내가 이렇게 혼전함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신관들은 말했다. 성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성소의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이야기뿐이었다. 신관들의 말대로 정원을 가꿔서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온다면 신관들도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조금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죽더라도 정원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잘 들어요. 당신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곧 기사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생명의 초월자의 힘을 빌려 괴물이 되어버린 폐하를 원래대로 돌리고자 이곳을 찾았어요. 하일에프의 신들은 물론 대부분의 기사들에게도 극비로 진행된 일이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알게 되는 사람은 전부 죽일 거예요. 마지막 암호라면 이미 풀었어요. 정확히는 풀 방법을 찾았어요. 끝이 아니다. 마지막 열쇠는 너희의 힘으로 찾아라. 그리고 정원을 가리키는 석상.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야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올 거라는 신관들의 말. 해답은 간단해요. 바로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죠. 식물 속의 마력을 이용하면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고결한 생명의 아름다운 희생만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암호의 답이었군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당신은 꽤 흥미로운 존재인걸요. 모르는 척 할 테니 어서 성소를 떠나세요.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당신은 성소에 대해서 잘하니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속박은 풀어두고 갈게요. 바깥에 소란이 사그라들면 도망치세요. 그럼 이만. 암호 풀이는 성공했어요. 함께 보시죠. 고결한 생명의 아름다운 희생만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겠죠. 그것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고귀한 자. 최소한 레프. 그 중에서도 레프 기사의 목숨을 바쳐야만 초월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나요? 폐하의 광증은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두 분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도 알려졌을 거예요. 결정하시죠. 어느 쪽이 폐하를 위해 희생하시겠어요. 왕자님? 살아계셨군요. 아쉽나요? 죽기를 바랐을 텐데 말이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까부터 보이질 나눠서 한참 찾았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뭘 말입니까? 과연 누가 고귀한 생명인지 말이에요. 생명의 초월자가 특별히 여길 정도로 고귀한 생명이 여기에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없더군요. 결국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할 뿐 무언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정도의 각오가 있는 자는 없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존재가 아니야. 당신들 누구에게도 생명의 초월자를 불러낼 자격이 없었어. 생명의 균형이 무너지면 생명의 초월자가 등장하는 법.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초월자가 되었다. 아니, 전쟁을 일으켰을 때라고 해야 할까? 생명의 초월자가 된다면 조금은 다른 게 보일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더군. 그 오만한 하이레프도,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우든 레프도 똑같아. 대부분의 생명에는 가치가 없다. 너 역시 마찬가지야. 고생 많으셨어요, 에드바르. 안녕히 주무시게.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성소가 불꽃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나는 제투성이가 된 길을 기어 재단으로 갔다. 빈 재단. 여전히 생명의 초월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차가운 재단에 비는 것뿐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신에게 기도를. 드디어 발견했다. 너의 나를 살린 거죠? 이 성소에서 너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생명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